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민주당 탈당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최은열 의원님하고 저 신경민하고 그리고 여기 시장님 세 분 전직 시장님 세 분들이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 전직 시장님 세 분들은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어서 검증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분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것도 뭐 십수년 전 20년 전 일을 가지고 한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정말로 황당한 이유로 당정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유일하게 지금 된 분은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도 모르겠어요 왜 됐는지 이유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기준을 보면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길게 할 텐데요 일단 최은열 의원님부터 탈당의 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분 시장님들이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저출생 등 인구위기 소득양극화 등 불평등위기 한미일대 북중로로 대립되는 지정학적 위기 앞에 국가의 생존이 이어받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포함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야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극한 대립으로 위기를 증폭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고 절망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할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이미 현재의 거대 양당에 절망하고 희망을 벌인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후선들을 위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를 국민은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적 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보라고 위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떠나 합리적 진보 세력으로서 개혁적 보수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자 그동안 사랑하고 몸다웠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의 등장에 대하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해의적 시각으로 보는 국민이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치 세력의 등장을 국민은 갈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려는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미래를 위하여 출발하는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창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후원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민입니다 제 멘트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고지가 됐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는 그걸로 대체하고요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맨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제 민주주의의 변질과 추락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당과 국회의 상식 그것도 합리적 상식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를 꿈꿉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국회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정당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라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모여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당은 양정당이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정 세력이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자격하고 무자질인 사람들이 특세를 하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괴이한 침묵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소란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탄정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의 상황을 보면 야당만 방탄정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도 방탄정당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방탄 용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대표부터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천을 받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검증위원회를 통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입만 열면 DJ와 노무현 정신을 얘기합니다 사진관입니다 음원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사진관도 차릴 사진이 없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근사한 말로 그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허위입니다 그래서 당원과 국민에게 말과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엄숙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에 대한 복무 정치에 대한 복무 책임 의무로써 오늘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제3당이 그런 모습으로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민주당을 결정합니다 고맙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고향시 을지역에서 하고 재선 고향시장을 여김한 최성희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부천시장을 여김한 장덕천 전 시장님이고 왼편에는 제천시장을 여김하신 이근규 전 시장입니다 차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새 전 시장은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서 거기서 다가오는 총선에 도전하고자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보았고요 비단 이번만 의견일치를 본 게 아니라 야인 시절에도 민주당의 당내 혁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꾸준히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장덕천 전 시장님, 이근규 시장님 순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로 대신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떠나며 김대중 대통령과의 운명적 만남을 계기로 저는 1995년 9월 5일 민주당과 동지적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민주개혁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17대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재선 고향 시장으로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영광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시스템 공천을 외쳤지 실제로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사당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텐데 세 차례나 너무도 불공정한 공천학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방식은 대단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매우 잔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세 번의 공천학살에 나타난 놀라운 공통점은 그 어떤 구체적 근거나 이유도 없이 그냥 공천 배제였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 부족과 특정 개파 줄서기 거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에 의한 반명에 대한 공천학살로 보는 근거입니다 도대체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불법적인 공작심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10년 전에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고향시의 당정협의 내용을 당정협의 일절 부릉이라는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공천학살을 2024년 총선에서도 자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공직후보 출마를 위한 자격심사에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토대로 이미 언론에 배표한 증빙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민선 6기 고향시장 4년 동안 지역의 국회의원 및 시도위원과 추진한 당정협의 실태는 국직국직한 정책 현안만 400여 건에 이루고 예산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넘는 예산정책 협의를 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자료가 바로 고향시 당정협의 결과 경기도 공심위에 기 제출한 자료 소상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렸고 지난번에 배포했습니다만 필요한 분은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떠날 당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적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2024년 1월 오늘의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저의 첫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 북한의 수령체계에서나 있을 법한 정략적인 공천 학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스스로가 공표했듯이 4개의 전과가 있고 지금도 숱한 범죄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적격 판정입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셀프 통과라 비판합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는 당시 정성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100점을 맞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재명 예비후보보다 공직후보자격에서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그 어떤 전과도 없고 당장 범죄적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도 전무하고 재선고양시장 8년 동안 성남시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천은 부적격자에게는 적격을 남발하고 비명 반명 특정후보에게는 부적격의 공천학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모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모 의원 돈봉투 의혹은 직무평가에서 감점을 받지도 결격사위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처럼 전직 모 시장은 음주운전 벌금형의 야간 보홍동 폭행죄인데도 불구하고 적격 또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대학생 가짜 대학생 고문치사사건에 연루됐는데도 적격 성추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치사사건과 연루된 모 이재명 대표의 특보 역시 후보자 검증을 했다고 봅니다 이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또 아빠 찬스로 전 국회의장의 아들은 적격 그러면 김윤식 전 시흥 시장 같은 경우는 당의 경선 전략공천 방침에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부적격 또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과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의 징계 수위를 비밀리에 협의한 핸드폰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천이죠 두고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모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의 공천 자격 심사는 한마디로 오락가락 잣대이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친명 인사이면 아무리 중범죄라도 적격이고 그러나 저나 김윤식 전 시흥 시장이나 또 조금 이따 발표할 이근규 전 시장님 같이 반명이거나 비명이거나 친명 인사와 갈등적 관계가 있는 경쟁적 관계가 있는 인사는 하등의 법적 위반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일지라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치주의도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실종된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따라서 이번에는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고양시 을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에게 저의 공직 자격과 능력을 직접 평가받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당인 새로운 미래가 출범하고 있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신당에서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0일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 시점에 맞춰서 동반 탈당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문서로 대신하고요 저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넓고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신당을 지냈던 장덕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가 원래 새로운 정치를 위한 그런 소외를 밝히는 자리인데 지금 신당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신당의 필요성, 기준 정당의 문제점이 주되게 거론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당의 성공 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평범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이 아프고 불편한 것을 찾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잘한 것은 상대라도 칭찬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정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정치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자원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민생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역량을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영주의에 빠져 싸우고 성과가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때문에 국가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서로 상대방을 이기는 데만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가 비호감으로 가고 혐오를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대선을 역대 최대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후보가 싫어서 떨어뜨리려고 다른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비호감 선거와 정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 당이 싫어서 이 당을 찍어야 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상대당을 욕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좋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만연해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그 자체로 정치권의 싸움에 논리를 제공합니다 지금 정당 구조로는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적어서 정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진과 같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시 이긴다고 해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당은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들여 원하는 당을 선택할 기회를 높이고 그를 통해 정치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유력한 새 정당이 출현하는 것만으로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구도, 인물, 프레임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기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형입니다 양당이 지지자만을 바라보고 극단화된 정치를 하면서 정당의 지형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멍이 커진 것입니다 35%의 정당 지지율로 55%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구멍난 지형의 영향으로 이번 선거에서 신당의 출현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멍을 만들어 온 당사자인 양당의 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문제도 큽니다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극단적 지지자와 편향적 유튜버들이 당의 흐름을 좌우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무릎 꿇고 같이 극단화되어 왔습니다 당의 문제점을 말하는 이들은 수박이라고 핍박받았으며 심지어 개딸을 등에 업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극단화의 역설에 빠졌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지자만을 위한 개딸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이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극단화되어 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개선될 여지가 없고 총선 후에도 계속될 현상입니다 이러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정당의 정치적 자원도 정쟁보다 그곳에 써야 합니다 신당을 포함한 유력한 여러 당이 서로 경쟁하는 정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총선만 생각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텃밭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건전한 경쟁이 자리잡고 상대를 비난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당의 성공 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원칙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해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거친 구호와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 아닌 평범하고 실천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설레는 가슴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오른 길이라 생각하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인간적인 미안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고마움은 늘 가슴 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를 향해 가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국도 제천 단양에서 올라왔습니다 물 맑고 산 좋은 곳이죠 그리고 울고는 박달재가 있는 곳이고요 또 삼봉 정도전 선생이 조선 개국 공신으로서 혁신을 앞세웠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구한말의 의병을 발기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초토화되던 민족혼이 꺼지는 순간에도 민족 자존을 지켜냈던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중앙언론에서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자께서 혹시 휴가나 워크숍 하실 때 꼭 제천 단양에 한번 오시면 제가 일일 문화예술사 문화관광 해설사로라도 해서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탈당 및 새로운 미래 참여 기자회견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충북 제천 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인 이근규 전 제천시장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자격 검증 과정에서 저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25년 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홍수 피해로 수박 팔아주기 운동과 당원 교육과 연습 모임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과도하게 저를 칭찬한 것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 8.15 특사로 저를 사면 복견시켜 주셨고 그 후 민주당 공천으로 여러 차례 선거에도 나갔고요 또 제천시장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었던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검증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리 당규에서 문제 삼고 있는 금품수수나 정치자금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전 선거운동에 관련된 선거법 사건으로 검증 대상 항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이는 제가 비명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부적격 사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연유로 이제 민주당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믿어왔던 민주당에게 배신당한 아픔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저처럼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을 통과했었던 25년 전에 선거법 사건을 굳이 문제 삼는다면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우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또는 뇌물 수수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추징금조차 민합했던 사실을 숨겨왔던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친명의 옷을 입으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도 무조건 적격이고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후보여도 비명이면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이 황당한 일들이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 충북 제천 단양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청춘을 다 바치며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는 충청북도 3대 시인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에서 유일하게 저 제천시장만 당선되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출신 최초의 제천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그때 당과 당원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감격했습니다 프란 폭이 없는 불모지에 민주당에 싹을 틔운 농부처럼 그러한 감동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을과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서인지 지난 2일 보도된 K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2위인 전 지역위원장과 격차는 2배가 넘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왔습니다 이 전 총리께서는 2017년 제가 제천시장으로 재임 중에 그 가슴 아팠던 제천 화재 참사 당시의 국무총리로서 재난 수습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제천을 구제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제천 시민을 대표하여 은혜에 꼭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경선 당시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자원봉사하며 도와드렸습니다 경선을 마친 후에는 저는 민주당의 민주적 전통에 따라 대선 과정에 참여하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전한 선대위 조직본부 후본부장을 위시한 여러 분야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개인적인 경력인 바리기살기운동 중앙회사무총장 그리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등의 인맥을 총동하여 전북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해 득표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부적격이라는 배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당인으로서 그동안 어떠한 불이익에도 여러 차례 불편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당후사 정신으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희생하면서 당의 결정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목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비명계 축출로 사당화를 완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까 돌이켜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입으로 시작된 민주당에서의 재활동은 제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언제나 바른 자재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아직도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떠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며 그동안 저에게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민주당 입당 원서를 수천 명이 작성해 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저희 제천 단양의 권리당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마움과 함께 송구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아프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칙과 특권에 눈을 가린 패거리 정치가 아닌 오직 국민만을 섬기는 정치, 민생을 우선하고 통합과 혁신을 추구해가는 올바른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오직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와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동지들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로 출마해서 제천 단양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의 피 끓는 호소와 민주당을 떠나는 제 아픔과 또 이낙연 총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희망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이근규 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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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